자, 민믿뮤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타강사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0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보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워낙 많은 고민들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수능을 망쳤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3 때 읽었던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최고의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제 뭔 개소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이제 캔베인 교수라는 분이 최고의 교수들의 교수법과 최고의 학생들 학습법을 모아서 제작을 한 책입니다. 이 책 중에 크리스틴 레프라는 심리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크리스틴 레프 교수님이 제시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수능을 망쳐서 고민이 가득한 친구들에게 한 가지 해답, 한 가지 마인드 세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보았습니다. 자, 이 크리스틴 레프 교수님이 제시한 그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어엿히 여겨라?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자기 연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제 부수적 개념을 이해한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 자기 친절입니다. 자기 친절, 그렇죠? 이제 수능을 이제 보고 나서 계속 이제 스스로에게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지금까지 공부는 헛된 걸까? 이 치열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이제 고민이 가득하고 그 화살을 갖다가 자기한테 돌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에게 본인에게만큼은 친절해야 한다는 거야. 본인에게만큼은 위로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스스로의 삶이고 계속 살아나가야 될 텐데 계속 스스로를 옥죄고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스스로에게 이따위 시험이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 어떻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지금의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현민의 두 번째 개념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을 인간의 공통 속성을 이해하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 내일 사실은 이 영상에서도 제가 토크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만 아픈 게 아니다. 그런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굉장히 공통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아픔, 슬픔 이런 감정들은 너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봤던 그 55만 명이 모두가 느끼는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수능 시험을 통해 다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현민이 제시하는 세 번째 개념 바로 전념입니다. 전념 이 전념이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아니라 앞전자를 써서 생각을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계속 넘겨. 그러니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2년간 계속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중고 공부에서 쑥 달려왔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의 사실 전부였기 때문에 그 수능 시험이 못 봐버리니까 그 앞에 12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빨리빨리 넘겨버려야 돼. 노래방을 가든가 PC방을 가든가 여러분들 많이 먹던가 자든가 이렇게 다른 방안을 통해서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늘어놓는 거 아니야? 너무 따뜻한 얘기만 입에서 뱉는 거 아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틴 레프 교수는 자기 엄민이 방종이 아니라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방종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방종은 뭐야? 그냥 내비 두는 거지. 그냥 내비 둬서 자유롭게 날뛰는 것. 지금 이 수능 망쳤다고 해서 계속 이 망친 감정을 이렇게 치유한 것까진 좋아.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할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결국 여러분들 일단은 수능을 이제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고민해야 되냐면 수능을 망친 것도 너기 때문이야.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객관적인 팩트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방종과는 다른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다. 분명 수능을 못 본 것도 너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그 전에 많이 못 했어. 한 번 더 도전해볼까? 재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그 학문이 좋아서 전공을 살려서 대학은 갔는데 나중에 한 번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해보면 어떨까? 편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군대를 먼저 가서 조금 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살았는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볼까? 군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자기 연민을 펼치는 것이 방종하고 자기 연민을 구분짓는 그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자기 연민의 개념.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영상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실제 책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후회 없이 넘어갈 줄도 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 이미 수동 끝나는 거 되돌릴 수 있겠어? 다시 고사정으로 들어갈 수 있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넘어가. 넘어가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but but 후회 없이 후회 없이 넘어가는 게 핵심. 후회 없이 이미 넘어갔다. 그러니까 거기 계속 얽매이지 말라고. 전형 넘기세요. 실패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목적을 찾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잘 대처한다. 실패를 무시하는 건 방종이지. 그대로 내비두는 건 방종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목적. 혹시나 수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찾아보거나 아니야 난 수능에서 꼭 이 게임에서 이기겠어. 그럼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도 있다거나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지만 자기 연민의 마인드 세팅으로 지금의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극복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수능을 보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선들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맨미, 맨미였습니다.